이번 시간은 페이지 91페이지 철골구조의 접합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 철골의 접합방법조 볼트조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에 각각 와시 1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세트에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와시 2개라고 했죠? 하나 넣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의 경우는 너트 측에만 와시 하나 넣어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볼트는 끼움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했겠죠? 그래서 볼트 끼우고 나서 1차 조임하고 본조임을 하는데 같은 날 우리가 진행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볼트의 조임이 검사에 사용하는 토크 렌치의 충력계 정밀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어주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항상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한 와시를 사용할 때는 이거는 너트 측에만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볼트 머리 쪽은 표면처리하지 않는 와시를 사용하고 너트 측에 표면처리한 거 사용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의 마찰염에 병력할 때는 항상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용접 완료하고 나서 완료 후에 우리가 볼트 조여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볼트 조임이 D예요. 기본 원칙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고려 볼트 접합의 구조적 장점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강한 조임이 넛더 풀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인 피로 강도가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응력 집중이 적음으로 반복응력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래서 넛더 풀림도 없죠. 그리고 3번에 단면 결손이 없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단면 결손이 없는 것은 바로 저 개념이죠. 우리가 단면 결손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용접입니다. 그 다음에 용접은 구멍 뚫기가 필요 없죠.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면 결손이 없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용접 접합이고 그런데 고력 볼트는 구멍 뚫기를 해야죠. 단면 결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덮판을 대고 고장력 볼트를 쪼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더 추가적으로 손실되는 개념이지 그래서 단면 결손, 구멍 뚫기 단면 결손으로 인해서 재료 손실이 오지 재료를 절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효단면자 응력이 작죠. 부재 간의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다 보니까 볼트를 통해서 힘을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응력이 작고 피로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피로강도는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피로강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번에 현장 시공설비가 간단하고 소음이 적습니다. 임팩트 렌치로 쪼거죠. 토크 렌치나 이런 걸로 쪼거기 때문에 시공설비가 간단하다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접합을 병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것이 용접접합이었죠. 자, 용접접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 고력볼트죠. 고력볼트 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은 동격입니다. 리벳접합. 리벳접합.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 볼트. 뭐 볼트 뭐 일반 볼트 넣어도 되고 그냥 볼트 접합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전 23회 땐 그냥 볼트라 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력볼트하고 리벳을 병용했을 때는 각각 분담하면 돼요. 그리고 강한 것이 전체를 분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력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하면 그때는 각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리벳과 볼트는 각각 분담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리벳과 볼트 병용이니까 센 리벳이 전체를 분담합니다. 그리고 3번 리벳과 용접 병용이다. 그럼 용접이 다 분담하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용접과 고력볼트를 병용했어요. 그러면 각각이 아닌 용접이 다 분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이 틀었죠. 그런데 5번 고력볼트 먼저 체결해 용접하면 각각 우리가 분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계 검사 방법이 초음파 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치는 가볍죠. 소형이다 보니까 가볍고 기동성이 좋죠. 소형이니까 그리고 3번에 T형 이염세의 분이 검사가 가능하고 소품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표면 결함이 검출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면 초음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초음파는 표면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법이 있고 초음파가 있죠. 초음파 관련 초음파 탐상법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투과법이 있었죠. 방사선 투과법. 그래서 이 방사선 투과법. 이 두 가지 적인 측면은 알아두실 것이 적어됩니다. 이거는 초음파 탐상법이나 방사선 투과법은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주로 사용하죠. 내부 결함 쪽에 됩니다. 그런데 자분 탐상법. 자기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침투 탐상법. 침투 탐상법.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표면 결함이죠. 이것은 표면 결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보시면 93페이지 10번에 철골구조 용접부 비파계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초음파 탐상법이 있었죠. 방사선 투과법. 반발 경도법은 없죠. 반발 경도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분 탐상법, 침투 탐상법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발 경도법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하는데 비파계 시험입니다. 슈미뜨 헤마로 반발 경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바로 콘크리트의 비파계 시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반발 경도법이 슈미뜨 헤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반발 경도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의 비파계 압축강도 시험이 바로 반발 경도법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3번이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철굴공사에서 용접 결함 중 비드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파진 부분에 결함해놨죠. 용접 길이의 끝부분 이렇게 응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드가 용접층이죠. 그래서 비드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인 부분 이렇게 언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레이트라고 하죠. 1번 크랙은 균열이고 공기구멍은 블루얼이죠. 보통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가스가 달아나 있는데 그래서 용접 내부에 갇혀서 공기구멍 블루얼이 생기죠. 그리고 오브랩은 겹쳐져 있는 것이 오브랩이죠. 그리고 언더컷은 녹아가지고 홈에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번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크레이트가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죠. 용융지가 움푹 패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용접 길이 끝부분에 오목하게 패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엔드탭이었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레이트란 이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드탭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용접 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1번 크레이트는 아크 용접을 할 때 비더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을 우리가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크레이트. 그래서 크레이트는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드탭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엔드탭 개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공기구멍은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결함이 공기구멍 그래서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제가 했었죠. 공기구멍이 영어로는 블루홀 개념이 되죠. 블루홀. 블루홀이람네. 그리고 뭐 기공이라고도 표현하죠. 기공. 여기 보시면 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기구멍은 대표적으로 이럴 경우 급냉식 했을 때 생겨죠. 급냉. 급냉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랩은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것이 오버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죠. 전류가 약했을 때 가소 전류 또는 약한 전류에서 오버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언더컷은 모재가 녹아서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더컷은 강한 전류라고 했죠. 4대 전류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슬래그 함입은 기공에 의해서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슬래그 함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5번 개념은 기공에 의해서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은 피트죠. 피트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피트. 그래서 1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불안정 용접 중 용접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빈틈이 남는 것 또는 모재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언더컷 개념이 되겠죠. 13번은 1번이 되는데 언더컷은 원인은 저겁니다. 가대 전류 그래서 언더컷이라는 것은 강한 전류죠. 가대 전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강한 전류 또는 가대 전류에서 발생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용접봉의 각도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언더컷이라는 것은 자 이 모재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모재가 녹은 거죠. 여기가 녹아가지고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빈틈으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여기 이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을 언더컷이라고 해요.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용입 부족은 홈의 각도가 협소하거나 전류가 낮은 전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낮으니까 잘 안 녹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용입 부족 현상은 이 개념이죠. 용입 부족 현상은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안 채워지는 거죠. 위에는 됐는데 이 밑에 부분에 제대로 안 채워지는 이런 데 덜 채워지는 거예요. 이 밑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이 바로 용입 부족 현상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크레이터는 용접 길이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졌든지 또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진 것이 크레이터라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결함에 관한 용어와 거리가 먼 것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2번에 블루홀이나 3번에 용입 부족 4번에 언더컷 5번에 크레이터는 용접 결함들이 맞죠. 그런데 스켈럽은 용접 결함은 아니죠. 자, 이 스켈럽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게 해서 한 부지에 설치하는 홈이죠. 한쪽 부지에 설치하는 홈을 스켈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모살용접 필린 용접을 하겠다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용접을 진행을 할 때 이때 이 개념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용접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부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다른 부재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있게 되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연속용접이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쭉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재에 여기 홈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스켈럽이에요. 스켈럽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미리 뚫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스켈럽입니다.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한 부지에 설치하는 홈입니다. 홈. 여기는 홈을 뜻하는 것이지 용접 결함이 아닙니다. 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래서 페이지 이제 96페이지에서 용접 용어와 관련된 거 해놨죠. 용낙 용접 금속이 홈의 뒷밑 녹아내린 현상을 용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대어주는 맞대기 용접에서 이제 뒷부분에다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 밑부분에다가 대어주는 것이 뭐다? 뒷댐제가 되는 거죠. 이게 뒷댐제가 되는 거고요.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 길이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어주는 것은 엔드탭이고요. 혼돈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댐제에 대해서 2번 해놨죠. 그래서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게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이 뒷댐제가 됩니다. 용낙을 방지해서 그리고 3번의 그루브는 용접에서 한 두 개의 부재 사이 용착을 채워놓은 홈이죠. 이 홈이 홈을 갖다가 우리가 그루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루브의 아랫 부분, 홈의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엔드탭은 아까 했습니다. 이제 크레이터라는 용접 결함을 방지해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대어주는 보조 강판입니다. 보조제. 그리고 스페트는 용접 중 튀어나가는 금속이나 이런 이제 슬랙의 입자를 우리가 스페트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번의 스켈럽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용접선의 교차를 파악해서 설치한 한쪽 부재 설치한 홈을 스켈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닝은 금속기를 헤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을 피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비드는 용착, 금속기, 모재, 열상을 위한 용접청 용접청 그 자체를 비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드. 간략히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시면 아, 15번. 자, 철골구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에 가 나았죠. 먼저 1번에 자, 뒷댐제를 해놨어요. 뒷댐제. 자, 뒷댐제는 용접시 루트 간격 아래에 대는 판을 뒷댐제라고 표현합니다. 뒷댐제는 자, 루트 간격 아래에 대는 판을 뒷댐제라고 해요. 그래서 루트라고 해도 돼요. 루트 간격. 여기가 루트 간격이니까 밑부분.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고력 볼트 접합력은 볼트의 장력이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자, 마찰력이 좌우한다 해서 맞죠?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이 주접합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맞닿는 지압 접합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힘이 가야지 마찰력이 풀리겠죠. 그러면 이 볼트하고 판자하고 맞닿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설계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턴버클은 스터드 용접시 용접 분량을 방지하게 해서 사용한다 해서 들었습니다. 턴버클은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턴버클이라 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순화사 형태로 돼가지고 얘를 틀면 좋아졌다 풀렸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념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렸죠. 그리고 4번 엔드탭은 용접의 시점과 종점의 용접 분량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금속판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파는 것이 홈이죠. 홈을 이것을 우리가 스켈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보시면 자, 맞대기 용접을 한 면으로 실시할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낙을 방지할 목도 루트 뒷면에 바치는 것은 바로 2번 뒷댐제죠. 자, 메탈 터치는 기둥 이엄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엔드탭은 했죠.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의 길이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설치하는 금속판을 우리가 엔드탭에 했죠. 커버 플레이터는 프렌즈의 힘 보강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 커버 플레이터죠. 우리나라 말로는 덧판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터는 골 모양으로 강판을 골 모양으로 접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닥판에 급부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크 플레이터였습니다. 데크 플레이터 그래서 16번은 2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이거는 시방석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의 절단 및 개선 개선이 그루브죠, 홈이죠.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놨습니다. 그럼 1번에 절단할 강제의 표면에 녹이나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거 후에 절단을 해야 돼요. 절단하고 나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 후에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타시기에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 10mm 이상 둥글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모퉁이를 따주는 거죠. 모퉁이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스켈럽이라고 했죠. 그러면 3번에 스켈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자동가스 자동기에서 수동가스 절단기를 해야 됩니다. 스켈럽 가공할 때는 스켈럽 가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 두 가지 중 하나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든 아니면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라는 거예요. 왜? 얘는 둥글게 원형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동 가지고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4번에 가스 절단은 원칙이죠. 자동가스 절단기의 원칙이다. 그러면 만약에 강제를 절단하고자 할 때는 기본이 자동가스 절단기가 원칙인데 스켈럽 가공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자동가스 절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사관은 가공기 내지 아니면 수동장치 수동이 된다.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주자는 겁니다. 거기 바로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절단 부분하고 이 가공 이 스켈럽 가공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5번에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담부기 20%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주시는 경우는 20%가 됩니다. 20% 초과할 때는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주자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18번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기공에 대해서죠. 기공은 벌로홀 개념 공기 구멍이었습니다. 용융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은곳이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 내부의 잔류에서 생기는 공동현상 구멍이 공동현상을 우리가 기공 또는 벌로홀 또는 공기 구멍이라겠죠. 주된 원인은 검행이에요. 냉각을 너무 빠르게 되면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스케일럽은 용접성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하는 홈이라고 했죠. 용접 접근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3번에 스페트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이 있어서 용접층에 날리는 쓰레거나 이런 금속 입자들을 스페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용낙은 용접근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것이 바로 마다 뒷댐재가 용낙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어주는 것이 뒷댐재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5번에 언더컷 해놨습니다. 언더컷은 아까 모재가 녹아서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이 언더컷이었죠. 그런데 용융시에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돼 움푹 파였다. 또는 아까 비드 끝부분이 어떻게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패였다. 또는 움푹 패였다. 오목하게 패였다. 생기모양이 분화구처럼 생겼다. 그래서 크레이터 크레이터 그래서 크레이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강구조 공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판뚜개의 5%의 보강 살부치만 하면 끝 마무리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이거였 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을 때 맞대기 용접을 실시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채워 줄 거죠.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채웠을 때 이것이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죠. 유효 목두께 그랬을 때 여기 보강 살부침을 해가지고 끝냅니다. 여기에다가 보강 살부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보강 살부침을 여분 이라고 칭합니다.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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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도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요걸 씁니다. 여분 그래서 요거는 이 판두께 10% 이하입니다. 얘는 이 판두께 10% 이하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둘 요요 목두께는 여기 모재두께하고 여기 모재두께 판두께가 다르죠. 그러면 항상 얇은 쪽 판두께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시하네요. 얇은 쪽 그래서 제8 뚝근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얇은 쪽 그래서 우리도 둘이 싸움 붙으면 약한 사람 표현을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때 유요 목두께가 양쪽 판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 판두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 그 발생은 보통 이거죠. 여러분들 전기 아크 방전을 이용해서 그 열로 금속을 녹여서 용접하는 것이 아크 용접인데 당연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에 마찰 미끄럼 개수가 0.5를 정한다. 미끄럼 개수가 수치가 1에 가까워 질수록 마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끄럼 개수가 수치가 작아지면 마찰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5를 정해서 설계할 때는 마찰면이 절대 페인트 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0.45로 설계할 때는 칠하는 도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5를 적용해서 설계할 때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4번에 볼트 조임은 1차 조임과 본 조임으로 나눠서 줘야 돼 한 번에 다 조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1차 조임과 본 조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때 본 조임은 강우나 이런 결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본 조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을 해두실까 한 번 사용할 볼트는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한 번 사용한 볼트는 고물 고철로 팔려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98페이지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험 및 내하 피복 쪽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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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